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골프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북미 출시 6시간 만에 품절돼 버린 골프채가 있어요. 아이언 세트인데 그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전에 CWA 코인 발행했고, 오늘이 1차 세일 마지막 날이고 오늘 지나면 숙박이라든지 회원권 혜택은 못 가지시게 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크리스 월드 글램핑 단열 잘 해놨고, 송원학식 축제하고 있고, 10만원부터 시작하는 풀패키지 바베큐와 수풀 세트까지 제공하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골프채를 어떻게 선택하세요? 저는 사실은 골프채를 지금 한 6년째 PXG채를 쓰고 있어요. 더 이상은 골프채를 바꿔야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한계에 도달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정말 싼 아이언을 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같이 골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 제품이 재미있는 건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라고 아시죠? 코스트코 가보면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제품 중에 커클랜드라고 있는데 커클랜드 골프채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아이언 세트를 출시하게 됐어요. 약간 머슬백으로 생긴 모양이 예뻐요. 커클랜드 게 좀 별로였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테일러메이드의 P790이라는 모델과 아주 비슷하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긴 해요. 모양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로고만 좀 바꿔 끼면 이런 느낌을 좀 갖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가격이 499달러. 그런데 테일러메이드의 P70은 가격이 3배 정도. 172만 원 정도인데 이 가격에 출시를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요새는 테스트하는 채널이라든지 테스트하는 어떤 리뷰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모양은 비슷할 텐데 성능은 아마 못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능이 리뷰어 채널에서 포어사이트 GC 쿼드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코 아이언이랑 P790 아이언의 테스트를 7번 아이언으로 5번씩 스윙해가지고 평균치를 비교한 걸 제가 봤습니다.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 스피드는 코스코 아이언이 더 빨랐어요. 스핀 양도 코스코 아이언이 500rpm 정도 더 높았어요. 근데 비슷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스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비거리는 약 6야드 한 5m 정도 짠다. 근데 저는 스핀 양을 잘 잡아주는 게 스핀 양이 더 많은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비거리 편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비슷하다. 한 1야드 이 정도 정도로 돼 있는데 가격은 30% 정도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아이언을 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이런 거죠. 테일러메이드가 찍혀있는 아이언과 커클랜드가 찍혀있는 아이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커클랜드가 찍혀있는 그 채를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더 멋있어 오히려. 나 여기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어? 하고서 빡 쳤는데 더 잘 나와. 콜이 더 잘 쳐. 이런 거죠. 커클랜드 하니까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의 노브랜드 이런 식의 브랜드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걸 내 골프채에서 빼서 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무슨 상관이야. 공만 잘 치면 되지. 골프에서는 공 잘 치는 게 왕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골프채를 바꿔야 되는데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중고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저 코스트코랑 아무 상관없어요. 코스트코랑 아무 상관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거를 새 걸로 구입하는 게 아마도 중고채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어떤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드라이버도 나왔어요. 이번에 아이언만 나온 게 아니라 드라이버도 나왔는데 와 이게 또 코스트코에서 파니까 가격이 또 저렴할 거 아니에요. 저렴하고 이것도 바로 품절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진됐대요. 아웃 오브 스타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테일러메이드 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PXG랑 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각인 내용도 조금 비슷하고 해서 얼핏 보면 PXG 같은 카본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좀 예쁘게 나왔는데 드라이버도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예뻐요. 모양도 예쁘고 그냥 얼핏 보면 PXG 체 같아. 이거는 4시간 만에 완판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언만큼 테일러메이드 체가 비슷하진 않은데 이거는 타이틀리스트의 TSR3라는 제품이랑 비슷하다는 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PXG랑 젠5랑 더 비슷한 것 같은데 166달러 26만 원에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비교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약 30% 가격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어떤 메이저 브랜드 어차피 카본, 티타늄, 로프트 다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형태는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 저도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짝퉁 골프채들은 형태는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소재를 이상한 걸 쓰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건데 이거를 소재를 같은 걸 쓰면서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면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지만 형태는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이것도 출처가 Let's Play Through라는 채널에서 미국 우리 형님이 리뷰를 해드려 이렇게 나온 형님이 쳐가지고 하는데 볼스피드도 거의 차이 없어요. 백스피드, 사이드스피드 거의 차이 없어요. 한 120rpm 정도 나왔고 비거리도 거의 같아요. 2아드 정도 차이 나니까 제가 보기에 퍼포먼스 차이는 거의 없다. 무슨 얘기냐. 브랜드만 버릴 수 있다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 이런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타구감도 좋다라고 합니다. 약간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브랜드에 매이지 말고 그냥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사서 우리가 30% 가격에 사서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새해죠.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골프가 더 좋아지고 다 싱글하시고 다 언더치시고 다 라베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크리스의 한조평 형태는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